왜? 줌트 줌트? 제이엠티 저 살짝 의문인 게 있어요 뭐예요? 방송을 봐도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끝나고 얘기해 드릴게요 왜요? 줌트? 제이엠티 아니니까 왜 제이엠티에요? 정말 마탱구리 아 정말 맛 이 타 정말 맛 이 타 정말 맛 이 타 그래서 정맛 타 할 줌이 맞춰 오케이 오케이 어떻게 대답하세요? 제가 시원하게 읊어 줌이 맞으시죠? 아 그럼 제가 끝나고 한 달 했잖아요 오케이 근데 이제 또 방송에서 모두 제이엠티가 나가니까 이게 괜찮은 건가 응 정말 맛있다 응 정말 맛있다 응 음식 사왔어요? 아 저요? 아니요 아 우리 아미러분 그 아미러분